안녕하세요. 여기 우선컬러브로 산다인데 제조사 제롬의 쿠시마 교토정수입니다. 이메시가 좋고요. 소속감이 들어서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식당 못지않게 위생이 좋고 음식이 퀄리티가 좀 높아서 클렌즈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e스포츠 동호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 김민섭입니다. e스포츠에 관심이 쌓는 선수들이나 아마추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호인 시설을 타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e스포츠협회 심판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나 손님들이랑 같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있었던 손님들한테 썰도 많이 펴주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즈클럽으로 선정된 경기도 동북천시 엠션 PC방 매니저 박선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손님들이 되게 재미있는 PC방 이번 인식이 많이 생겨서 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PC방 많이 방문해 주셔서 그게 제일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PC방 위치가 좀 고층이다 보니까 환계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손님들이 이제 자리 간격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책임을 써서 하다 보니까 되게 막 편의하시고 최대한 막 손님들 의견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좋은 PC방입니다. Leon 엠션